안녕하세요. 슈의 별가래떼 슈입니다. 우리 별안님들 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6월 셋째 주 주간운세 시간입니다. 6월 17일서부터 6월 23일까지 한주간의 운세 살펴볼 시간인데요. 지금 영상에 기존과는 다른 화면이 떠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픽업타로 카드로 살펴보는 한주간의 운세를 전해드렸었는데 저희 채널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는 특별한 정보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캘린더에 있는, 제 다이어리에 있는 그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제목도 시유의 캘린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매달 별들이 어떤 행성들을 만나고 또는 어떤 항성들을 만나고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트렌지 별자리 운세를 따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구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제 다이어리에다가 미리 적어놓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럴 때는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활용을 잘 하려면 점성왕에서 매년 나를 담당하는 행성인 타임로드를 파악을 해서 그 행성을 통해서 살펴봐야지 좀 더 정확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성들의 만남은 전 지구적인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는 사건이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영향 아래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게 좀 더 나에게 직접적이든 아니면 주변의 사건으로 벌어지든 한 다리 건너든 열 다리를 건너든 사건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구조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면은 적합할지 어떤 것들은 좀 피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수성과 베텔게우스가 만나는 구조가 있어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술계통에 일하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드는 거 하시기에 좋아요. 근데 꼭 내가 예술계통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조립하기 귀찮은 것들이 있었다거나 뭔가를 만드는 것들이 힘들었다거나 이런 게 있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런 날 툭닥툭닥 좀 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설계도 같은 것도 잘 보게 되고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것들에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날 집안에 좀 귀찮은 밀린 내 손이 직접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거나 평소에 미루고 있던 무언가를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밀린 일들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고서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래 계약서 같은 것들을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논문을 써야 된다든지 레포트 같은 거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쓰기에도 좋고 또는 그런 걸 발표하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날은 가볍게 그냥 수다 떨고 얘기하고 놀고 이러기보다는 조금은 진지하고 어렵더라도 전문 지식을 좀 다룬다든가 좀 꼼꼼하고 체계적이어야 되는 것들을 하기에 그런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언 같은 거 듣기에도 좋은데요. 그냥 가볍게 친구가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런 가벼운 조언이 아니라 조금은 전문가라든지 윗사람이라든지 약간은 꼰대스럽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무게감 있는 조언 같은 거 듣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구하기에 좋은데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각각 그 행성과 항성의 만남은 유효기간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수성 배탈교수 같은 경우는 17일 이 하루 동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루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17일에 수성과 금성과 해왕성이 함께 만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수성과 금성이 만나면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거래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대화 나누기에 굉장히 좋은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의 기술이 있는 때가 됩니다. 화술이 좋은 때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하겠죠. 화술이 필요한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업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던가 손님을 대야 된다던가 누군가를 접대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어떤 것들의 조건들을 얻어내야 된다던가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메스미디어라든지 유튜브나 SNS 같은 데에 마케팅 같은 거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문구, 어떤 기획 문구 이런 것들 하기에도 좋죠. 지금 앞서서 보면은 이 베텔게우스도 같이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기획안 같은 것도 쓰기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깔나는 글빨과 말빨을 선보일 수 있는 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발표 같은 것들 할 일이 있다. 보고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떤 부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하기에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짝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팔기에도 좋은 거죠. 그리고 즐겁게 유흥을 기분 좋게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감성을 자극시키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계통의 일을 하신다거나 마케팅 광고와 관련되는 일들, SNS, 블로그 포스팅 이런 것들 하기에도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잘 활용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 해왕선과도 만나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그럴싸하고 있어 보이게 꾸미기에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만이 아니라 유튜브 컨텐츠 이런 것들 아니면은 SNS, 인스타 같은 것들 해서 만들어서 올리기도 좋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잘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다만 해왕선과 같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정확해야 되고 분석적이어야 되고 안정지향적이어야 되는 것들 있죠. 그리고 되게 이렇게 투자라든지 뭔가 매매, 주식 이런 것들 덮어놓고 지른다거나 이런 거는 좀 보수적이실 필요가 있어요.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용기 있는 자가 투자를 하는 형태로 그런 식이 되시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꾸며서 말하기에 좋은 날이 되니까 반대로 그런 꿈이거나 유혹의 약한 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사기의 조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 산다, 잘못 구매한다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 같은 것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투자 이런 것들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짧게는 17일 하루가 가장 강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21일 밤까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6월 20일에 화성과 하말이라는 항성이 만나네요. 네, 이때 같은 경우는 이 둘 다 되게 좀 들이받는 그런 별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홧김에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욱해서 뭔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은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집스럽고, 오악스럽고, 뒷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리한다거나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너무 크게 내버린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를 장점으로 한다면은 이제 뭐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쓴다고 하면은 한번 질러버려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막 해서라도 관심 끌기 용으로 한번 써야 되겠다. 사람이 평소에 참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한번 승질을 내야 되겠다. 뭐 이런다고 하면은 그런 용도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심 끌기 용으로 들이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는데 그 뒷감당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화성, 하말 같은 구조는요. 19일서부터 20일 밤까지 영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21일에는 목성과 프리마 히아둠이라는 항성이 만납니다. 이때는 욕심이 좀 많아지는 때가 될 수 있어요. 되게 요령을 부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잔재주를 부린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득보다는 실이 많은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지 돼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위법적인 것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당장은 넘어갈지라도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꼼수는 내가 좀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길 여기서 그냥 건너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정도 사진이라든지 영상은 내가 퍼다 써도 될 것 같다. 이 정도 것들은 내가 좀 해서 이렇게 좀 해도 남들이 모르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규칙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이 날아온다거나 범칙금을 받을 수도 있는 때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넘어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때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교통질서, 법규 그리고 이런 회사나 이런 일할 때도 그런 사칙이나 규칙 이런 것들 있죠. 잘 지키는 때가 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좀 건강도 유의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죠. 특히나 프리마 히아둠은 눈과 얼굴 쪽에 질병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다치게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성과 프리마 히아둠 같은 경우는 6월 18일서부터 그 다음에 23일 밤까지 이렇게 영양이 있습니다. 얘가 외행성이라서 영양기간이 좀 길어요. 그리고 6월 22일에는 수성과 아레나가 만납니다. 이때는 사람들과 격없이 어울리고 친분 쌓고, 놀고, 즐기고 이러기에 좋아요. 그래서 편하게 놀고 먹기에 좋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싸되기 좋은 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진중하게 뭔가 관계 맺는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고 거래 계약처럼 무거운 그런 것들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날은 아니에요. 이런 날, 진중한 약속 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합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거래 계약서 이런 것들은 하기로 한 것들이 좀 불안정하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친구 만나고 놀고, 술 한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인사하고 나누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노는 그런 게 훨씬 낫지 막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에는 적합한 날은 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침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그냥 놀고 이런 데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하나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다면은 이게 다음날 수성이 이제 북곡점에 놓이기 때문에 이때 대화나 말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누구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간다거나 구설이 되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아, 뭐 어떤 부장님은 참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있죠. 네, 우리 사회생활의 만렙이 되어봅시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이야기 한 것도 소문이 많이 날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시고 즐거운 사람들 만나서 좋은 시간 갖는 그런 때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성이 속도가 워낙에 빠른 때라서 이게 21일 저녁서부터 22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에 만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이네요. 그러니까 딱 불금이군요. 이때 어울려서 놀기 딱 좋네요. 만약에 술 먹고 놀고 막 이러다가 이때 목성 프리만 해야둠 있는데 뭐 주차 위반 한다거나 무단횡단 한다거나 뭐 이러다가 음주운전 한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주의 마지막 구조입니다. 6월 23일에는 수성이 북곡점이라는 곳에 놓아요. 북곡점은 이제 나중에 차트 보시면은 요렇게 용두라고 하는 요런 북교점이 있습니다. 얘하고 90도 각을 맺는 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종의 얘가 수성의 이런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말과 글이 막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문도 많고 얘기도 많고 약속도 많고 이동도 많고 낯선 그런 풍경들이 펼쳐진다거나 좀 정신없고 사람들이 다 바쁘고 이런 때가 될 수 있고 구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 얘기하는 건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하면 좋겠어요? 소문날만한 거 하면 좋겠죠. 그래서 마케팅 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뭔가 게시글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주변에 알려야 되는 것들 하기에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걸로 좀 활용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 전자기기 이런 식으로 소통과 관련된 거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약속 같은 것들을 착각한다거나 여행 가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예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약이 뭔가 꼬일 수가 있는 때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길 같은 거 찾으실 때 헤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동에 조금 혼란이 온다든지 이런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를 잘 하셔야지 되고 내가 그동안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 이러면 그게 폭로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숨겨졌던 걸 알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는 게 이때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트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저의 캘린더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어두고 아 2주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아 요날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체크하는 다이어리를 여러분이랑 한번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간 운세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또 다이어리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